자, 여러분들 조급함과 부지런함은 겉모습은 같습니다. 특히나 뒷모습은 너무 똑같죠. 뭔가 확 분주하게 뭐 하고 있어요. 이 조급함과 부지런함의 차이, 그 소갈맹이 있는 것이죠. 이 둘은 아주 판이한 결과를 나타내죠. 아무래도 3월, 이 3월이 되다 보면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생기죠. 왜냐하면 방학 동안에 1월, 2월 또 우리 수능 열렬인들은 다시 이제 확실하게 해보기 위한 1년을 준비하면서 1월, 2월을 지나고 나서 3월에 이제 첫 3월 학평, 모의고사도 있고요. 또 뭔가 이제 문제풀이로 가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좀 현명하게 처신해야 될 것이 지금 3월이라는 겁니다. 물론 3월 학평도 우리 눈앞에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죠. 어, 수특책이 나왔으니까 이제 수특함 풀어볼까? 네,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코스 중에 하나죠. 또, 그래 이제 문제풀은 연습 따로 해볼까? N제풀이 이걸로 성공, 기선을 제압해볼까? 맞죠? 문제에서 적용한 연습을 하는 것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래 이제 기출문제집으로 가자. 그래서 서점 가서 기출문제집 산다든가 기출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죠. 쌤이 수업 중에 그러잖아. 기출은 기출을 부른다고요. 자, 또 그래 이제 3월 학평도 있고 하니까 또 모의고사, 실전 연습 이제 보통 수능 열렬인 같은 경우에 평가한 모의고사 만나면 시간이 쪼들린다든가 특히나 작년 수능에서 또한 그런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으로 많이 도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씩 따져보면 길게는 안 할까 오늘 수특 중요한 코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 문제집 삼아서 이게 푸는 코스로 끝내지 않는가? 풀구석 다 확인해보고 이건 뭐야? 또, N제풀이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념 따로, 문제 따로 이게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개념과 문제는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하신 분들은 알죠? 개제라고요. 물론 쌤도 이제 N제를 준비를 합니다. 또한 기추문제, 너무너무 중요하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생각해 볼까요? 보통 기추문제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기추문제 풀면은 어, 알았어 하고 마는데 왜 실전 가면은 같은 설정으로 이루어졌고 겉모습만 달렸는데 왜 실전에서는 그것이 발휘가 되지 않을까요? 풀어대는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기추문제는요. 풀고 답내는 풀이법에 얽매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설정들의 근거에 대한 연결이 완벽하게 숨결처럼 되어야 한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풀이로 끝나면 안 되고요.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어번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문항의 설정을 문제에서 답내는 과정이라 여기지 마시고 스스로 주어진 설정으로 뚫고 가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우리 스페셜 월드 판타 버전 같이 하신 분들은 거기에 이제 수많은 문항들이 있었죠. 이게 뭐 개념 완성 강좌여서 개념만 하고 문제 조금 풀고 절대 이런 강좌가 아니랍니다. 항상 개념과 문항 특히 수능의 기출, 평가 문항 함께 가셔야 합니다. 또한 모의고사 그렇죠. 실전 연습도 하셔야 되겠죠.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쌤도 3월 10날이면 자 그때 이제 극강 시즌 1 극강 모의고사 시즌 1이 개강을 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왜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겪고 나서 결국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되느냐 지금은 3월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3월의 시기는 어쩌면 수능 때까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 지금 제대로 기본기를 갖추고 그 기본기에서 심화가 비롯되는 것이지 기본 따로 있고 심화 따로 있는 거 아니랍니다. 3월 4월 까지는 기본 개념 익히고 그 다음 문제 풀면서 심화 문제 풀면서 이렇게 달라 끈듯이 끊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을 하면서 기본과 문항을 기본 개념과 문항을 서로 날줄과 시줄 엮어 가면서 이것이 몸에 배워야 하는 그런 상황의 학습이 연속되면서 반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3월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 귀중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지 마시고 지금 밖에 가장 우리에게 좋은 그런 타임은 없답니다. 전범위에 대해서 대부분 수특해 볼까 엔제 풀어볼까 이런 분들 전체 쭉 하면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묵을 만큼 묵었다 뭐 이런 생각인지 몰라도 겉핥기로 많이 봐요. 그러면서 문제를 풀면서 다지려고 그래요. 절대 물리학이라는 자체는 개념이 허술하게 빈틈이 생긴 상태에서 문제 풀면서 다져지는 코스가 절대 아니랍니다. 그게 수능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념 탄탄하게 준비하시면서 이 스골판타라든가 또 부스터 강좌라고 해서 수능 중에서 또 그 아래 교재 안에서 고난도 실력판으로 해서 수능 문제도 풀 만큼 풉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곱씹어가 돼요. 적용 연습을 철저한다는 것은 개념 문제 분리하지 말고 이러한 설정의 근거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강좌 소개 잠깐 드리면 스골판타 버전 문제 풀 만큼 풀면서 개념도 탄탄하게 확실하게 준비한답니다. 또한 스골 부스터까지 준비가 돼서 말 그대로 불꽃을 일으키는 거죠. 점화장치입니다. 초핵 개념으로 쫙 압축적으로 정리해 드리면서 바로 실력편 수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피고 월마스터라고 해서 아니 한 번 전범인을 받는 받는데 특히 수능 열혈인들 엔수행 같은 경우들 작년에 했는데 개념 1부터 하자니 좀 그렇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할 거 다 합니다. 스피고 마스터라고 해서 전범인을 수입하는 것이죠. 자 또한 기출사다리 타고 업 자 이 강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핵심 다이어트 함께 기출 엄청 기출 창고죠. 자 어떤 소재별 주제통합별 계단을 밟아 나가면서 말 그대로 기출사다리 타고 업 이랍니다. 이 강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모두 잘 숙제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도 그냥 문제 풀고 답내고 풀어만 되는 그런 소모성의 공부는 좀 지양하셔야 되고요. 또한 극강 이번에 올해는요. 이 선생님 실모 시리즈를 시즌 1, 2, 3, 4로 좀 나눠서 일단 3월 학평도 있으니까 제가 실전목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먼저 앞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이 먼저 탄탄하게 적용되는 연습이 되는 시기가 바로 3월의 시기라는 것이고 3월 10일에 또 개강하는 것은 우리가 또 3월 학평도 목전에 두고 하니까 한 번 스스로 자기가 공부한 상황에 대해 점검도 할 겸 해서 이렇게 실모의 극강 시즌 1이 출발될 것입니다. 선생님은 모두 준비를 탄탄하게 해놓을 테니까 우리의 서로 호흡이 잘 맞으면서 진행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한 물론 이 이후에 역학대장 우리 운동력 항상 우리 굴치 썩이죠. 이런 역학대장에 대한 특성화된 그런 수업과 또 엔제에 대한 진행 수업은 진행이 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조급함보다는 부지런함에 우리가 학습의 방향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절대 이 시기는 소모성 문풀 아 나 이거 풀어봤어 나 이거 수특했으니까 이제 기출하고 기출했으니까 이제 엔제하고 이러한 커리큘럼의 순서로 가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충만한 상태로 그리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은 분명히 뭔가에 그 확연한 느낌으로써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자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